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지만 삶에서는 꼭 필요한 지혜를 함께 배우는 독서학교,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사는 조화로운 부, 제임스 아서레이지음, 홍석윤홍김, 라이언북스 출판사입니다. 오늘은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없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거나 무관심을 활동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칼륨, 감정이란, 진정 조화로운 부를 얻으려면 생각과 믿음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감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을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지시하느냐, 아니면 감정의에 조정되고 지시받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제멋대로 행동하는 야생 멧돼지와 같다.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인간 경험의 일부이다.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는가. 그것은 인간 경험의 일부다. 하지만 때와 장소가 있다. 식료품점에 줄 서 있을 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놀라운 창조자가 되려면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당신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한, 이것은 불가피한 게임이다. 감정, 이모션이라는 단어의 대부분은 움직임, 모션이라는 단어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감정이 움직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돈도 에너지로 바라보고 감정도 에너지로 바라보고 우주만물을 에너지로 바라볼 수 있는 양자역학적 관점을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 가지도록 노력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에너지의 특징,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의 질, 에너지의 양, 에너지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몰입하고 그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사는 삶, 책춘함은 노대야 도덕경의 상선 약수라는 개념도 이 에너지의 흐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혼자 그렇게 개똥철학으로 생각해 보고 있죠. 그래도 개똥철학이어도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통합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비님들도 나비님들만의 주관과 관점을 가지고 책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책춘함이 그렇게 말씀드리죠. 책이 어떤 책이든 간에 자신만의 필터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고 책춘함은 첫 번째, 인류의 역사상 불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다양한 문화권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 내용이 내 안의 내적 자유함을 증가시켜주는가 네 번째, 그것이 내게 내적 평안함을 증가시켜주는가 마지막으로 이것이 내게 희망을 증가시켜주는가 이런 어떤 필터링을 가지고 책을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저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오쇼 같은 인물이죠. 그가 했던 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욕물에서 더러워진 목욕물만 싹 버리고 깨끗해진 아가만 이렇게 좀 건져 올리는 것처럼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내용만 잘 이렇게 채로 쳐서 좋은 것만 이렇게 쭉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책도 저자에 관해서 우리 나비님들 답변을 보면 이슈가 없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내용들은 우리가 그 아닌 것들은 버리고 좋은 내용들은 잘 취합하는 그런 지혜로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남성들을 위한 라디오 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사회자가 남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책임이다. 아버지는 항상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강한 남성도 울 때가 있는 법이란다. 이례적인 말씀이셨지만 내게는 참 다행이었다. 아마도 당신은 사나이라면 울음을 참아야 한다고 배웠을 것이다. 당신이 지붕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더라도 사내답게 참아야 한다든가 계집애같이 울면 안 되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여성들도 본성을 억제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우리의 감정을 지시하고 조절하는 것과 억제하는 것을 구분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고 소유하고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용감해지지 않으면 감정은 계속 우리의 에너지를 막을 것이다. 그리고 억압된 감정만 표현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왜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억압된 감정은 나중에는 더 추한 방법으로 표현되게 마련이다. 이게 여러분 그림자를 억누르면 반드시 그림자가 보복을 하죠. 정신의 어떤 역동들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책춘함이 그래서 대극의 법칙이니 끌어당기면 법칙 이전에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될 법칙이라고 말씀도 드렸죠. 작가 그레그 브래드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몸에 적어도 6시간 동안 부정적인 진동의 여진을 남긴다는 것을 과학적 증거를 인용해 설명했다. 하트메스 연구소 연구원들은 말로 표현된 부정적인 감정들이 당신의 DNA를 압박해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내뿜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어두운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우주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훌륭한 연구다. 간단히 말하자면 당신이 변명만 일삼는 희생자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다. 감정 소유하기 당신 자신의 힘을 갖고 싶은가? 그럼 먼저 감정을 소유하라. 그 첫 단계는 당신의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경험이 외부 환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경험은 아무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 당신이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 외에는 말이다. 자, 조색현별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에 의미 따위란 없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 너무 심한 소리처럼 들리는가?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문화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배운다. 진실은 그 모든 것이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긴 금발머리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름다움을 의미한다고 배운다. 그러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짧은 곱슬머리, 넓게 잡아당긴 입술, 길게 늘어뜨린 귓볼을 매력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이 애도를 요구하는 슬픈 상황을 의미한다고 배우고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더 높은 힘과 제외하는 기쁜 일이라고 배우며 자란다. 당신이 바다에 있는데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자. 당신 뒤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온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신나고 재미있는 파도라는 생각이 들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무섭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이 전문 서퍼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역시 당신 뒤로 똑같은 파도가 밀려온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멋진 파도야. 서핑보드 타기엔 최고의 파도가 몰려온다. 같은 파도가 이렇게 변했단 말인가? 파도에 대한 생각은 당신이 부여한 의미일 뿐이다. 햄릿의 말처럼. 원래부터 좋고 나쁜 것은 없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이에 관한 21세기식 사고를 알고 싶다면 객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코펜하겐 해석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양자 물리학자들을 생각해보라. 자, 이거는 주석으로 1927년 벨기에 브리셀 솔베이 회의에서 29명의 물리학자가 양자 역학에 대한 치열한 격론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해석은 밖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내면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적 사고 방식이다. 외부 세계는 우리 내면 세계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기존의 믿음에 도전하라고 촉구한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은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만 진짜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감정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감정이 당신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친구가 당신에게 다소 무례한 말을 하더라도 당신은 그 말을 그저 재미있는 농담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당신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면 그 말은 싸움을 거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아무도 당신을 환하게 만들 수 없다. 당신을 환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 자신 뿐이다. 조화로운 분은 그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감정을 선택하는 것과 억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일이 당신이 그것에 부여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의미도 없다면 당신의 인생 경험은 외부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신의 내적 경험과 당신이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과만 관련이 있다. 그것은 사물을 해석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며 이는 보다 깊은 수준의 책임이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당신이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훨씬 그 이상이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찾을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당신의 길은 막히게 되고 당신의 지적 감정적 바퀴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진흙 속에서 헛바퀴를 돌며 제자리에 머물 것이다. 감정에 솔직해져라. 이제 솔직한 감정 즉 숙련된 감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숙련된 감정의 열쇠는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다. 지금은 그 개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아침 식사를 할 때 당신은 스스로 먹고 싶은 것을 먹는가 아니면 그저 아내를 편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아내가 만들어주는 맛없는 시리얼을 그냥 불평하지 않고 먹는가 또는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혼자 시간을 갖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언제 당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까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잠자리에 드는가 운명이 당신의 길을 잡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이웃이 안부를 물었을 때 거짓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좀 솔직해져도 좋다 오늘 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난 잘 이해가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솔직함을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출산 그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를 참고 지내는 것과 초월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느냐 아니면 빈 탱크로 계속 달리느냐의 차이와 같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훗날 더 추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친구들과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 집 화장실이 새는 바람에 집 전체가 물에 잠기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는 수리공을 기다리다가 그가 제때 오지 않아 빨리 나가서 점심을 먹고 오기로 했다 그런데 반 블록 중 갔을 때 타이어가 펑크났다는 걸 알았다 정말이지 일이 잘 안 풀리는 날이 있다 하지만 난 스스로에게 물었다 좋아 이린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 순간 이 사건이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그야말로 매우 예민한 상태였다 오늘의 이 사건이 그때 일어났다면 나는 즉시 불같이 화를 내고는 한참 지나서야 후회했을 것이다 그런 감정들이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은 불부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그날 친구들은 내가 화내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한 친구가 물었다 이봐 감정을 분출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분출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공강에 더 좋지 않다고 초월과 억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더러운 운동 양말과 속옷 한 벌을 체육관 사물 안에 넣고 1년 동안 떠났다가 돌아오면 그 빨랫거리가 저절로 세탁됐을까 천만에 악추만 진동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억압된 것은 나중에는 더 추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꼭 그림자를 이해하고 그림자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죠 억압된 당신의 수명을 단축하고 몸에 독성 에너지를 저장한다 몸에서 나오는 파동을 떨어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당신의 몸이 추한 감정을 발산하면 파동장이 크게 떨어진다 진동수 파동수 떨어지는 거죠 주차장에서 당신이 주차하려는데 누군가가 잽싸게 먼저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 화를 내거나 동료의 승진에 질투하거나 할 때 등등 사랑, 감사, 인정, 기쁨, 영감, 열정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더 높은 진동이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더 건강한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의 감정을 분노로 채우거나 터뜨리지 마라 심호흡을 한 다음 이것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경험을 미래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하면서 그런 상황을 초월하라 양자물리학은 음전화를 띠는 모든 전자는 양전화를 띠는 양전자를 짝으로 갖게 되어 있다고 말한다 비전문가의 관점에서 그 말은 어떤 것이 정말로 끔찍하게 보인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놀랄 만큼 좋은 무언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틀림없이 놀라운 그 무엇이 거기에 있다 그것이 과학의 법칙이다 난 아버지가 1960년대 커스코시라는 회사의 소유주인 글렌 터너라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생각난다 어느 날 글렌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앉아있었다 그녀는 눈물로 뒤범벅된 눈으로 글렌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다 그들이 와서 우리 가구들을 모두 압류했어요 글렌이 대답했다 잘됐군 이제 더 돈을 갚지 않아도 될 테니까 최근 영화배우 마이클 폭스는 파킨슨병이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것은 내게 선물이었죠 병을 앓으면서 이전에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되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도 경험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글렌이나 마이클 같은 사람들이 양자물리학이나 양극성의 법칙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은 달인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내 경험상으로도 우리의 삶의 상황을 더 강력하고 더 생산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우리를 제안하는 무의식의 감정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내면의 게임 당신에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경험의 질, 결과의 질, 그리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 언제든지 화가 나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라 이런 감정적 반응을 하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려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겸을 명심하라 당신은 자신과 자신의 경험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당신은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질문을 배우고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증언하고 있다 좋은 진동 감정과 느낌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같은 건 아니다 감정은 본능적인 대반에 느낌은 당신의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감정은 당신의 내적 경험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의 몸이 그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지만 느낌, 즉 진동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결합하여 생긴 진동 속도다 당신의 느낌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먼저 생각하면 그 생각을 중심으로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느낌, 즉 진동이 당신의 몸으로 들어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신비주의적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당연히 신비주의자였으니까 다스칼로스가 이제 염체에 관해서 제가 책춘함의 영상도 올려드렸죠 그 염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감정과 어떻게 영향을 서로 미치는지에 관해서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죠 최종화면을 같이 링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진동하는 우주에서 느낌 에너지는 말 그대로 당신의 몸에서 진동 파동으로 방출되고 우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진동을 불러온다 당신이 의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생기는 생체 자기 제어 메커니즘이다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장악하면 당신이 의도하는 것의 진동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히똸리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진동 주파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성공하려면 감정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대가를 치르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은 보상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고 있지만 당신은 결코 자신의 결심을 굽혀선 안 된다 다음 달력에서 이야기하는 낙관론에서 영감을 받기 바란다 나도 그랬으니까 행복한 삶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경이로움을 느낀 것이 언제였던가 긍정심리학의 대부로 불리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에 관해 깊은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낙천주의는 학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낙관론자들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무엇이 그렇다고 말하며 무엇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들은 무엇이 아니다를 먼저 말한다 우리는 비관주의자로 태어나지 않았다 아이들을 보면 대개 낙천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어느 주말이던 디지닐랜드 밖에 서 있다가 출고를 나오는 가족들에게 물어보라 대부분의 아이 머리에는 솜사탕 하나쯤 달려있을 것이다 디지닐랜드 어땠어? 라고 물으면 그들은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세상에 정말 멋졌어요 그 중에서도 미케와 구피는 최고였어요 이제 그들 뒤에 있는 부모들에게 물어보라 디지닐랜드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줄이 너무 길고 음식은 너무 비싸고 그 망할 놈의 쥐새끼는 짜증나고 투덜투덜투덜 그렇다면 디지닐랜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일까? 아니면 지구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곳일까? 그것은 관찰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왜 낙천주의자로 태어나서 상습적으로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일까? 우리 인생길 어딘가에서 어떤 일, 누군가가 그렇게 바꿔놓는 것일까? 그러나 셀리그먼이 발견한 것은 우리는 모두 낙관하는 법을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낙관론자들은 목적 달성에서 비관론자들을 10대 1로 능가한다 다음에 육체적 기둥에서도 다루겠지만 다이어트나 운동도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큰 관련이 있다 당신의 생각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이 상황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라고 묻는 거죠 이런 감정적 반응을 하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만의 수정구슬, 직관 당신의 생각을 재프로그래밍하고 감정을 장악하는 것은 조화로운 부의 삶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보자 우리는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거나 감정의 역류에 휘만일 때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간단한 도구가 있다 바로 당신의 직관이다 어렸을 때 내 이웃쯤 여자아이는 매직 팔벌이 마치 자신의 수정구슬이라고 되느냐 모든 것을 거기에 물어보곤 했다 당신도 수정구슬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직관이 당신의 수정구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의 직관이 당신의 창조적인 힘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당신의 직관 즉 내면의 직관은 당신 어깨 위에 있는 천사와 같다 하와이 후나의 고대 전통을 연구하면서 나는 우리 몸속에는 나오라는 것이 있다는 걸 배웠다 여러분 후나웨이라는 책도 여러분 책춘함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인데 이것도 역시 같이 링크 드릴게요 지능은 유형적인 것만을 이해하지만 나오는 무형적인 것들을 인식한다 고대 전통에 따르면 나오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문 앞에서 손짓하는 기회를 보는 즉시 우리 자신을 분석하고 거짓말을 하므로 매번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당신은 멋진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연인 상대가 나타났을 때 즉시 자신을 분석하지 않았던가 이걸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저걸 선택하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등등 말이다 우리 모두 그랬을 것이다 마지막 기둥인 영적 기둥에서 다룰 명상 기술은 현실을 도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잠자지 않고도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요점은 당신 자신을 알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예민해지면서 당신의 직관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드러날 것이다 결과가 불확실한 두려움과 당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즉 당신이 정말로 피해야 하는 것과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기회라면 당신의 뇌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확정적이고 흥미롭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먼저 당신 내면에 작고 희미한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라 내 세미나를 듣는 많은 사람은 이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나요? 라고 묻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집중해서 듣고 행동하라는 것뿐이다 나도 오래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 훈련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차를 몰고 체육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 그렇게 했다 그래서 평소의 길로 갔더라면 당했을지도 모를 사고를 피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직관을 따를 경우 대개는 결과가 좋았다 새 길로 오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미나 정보 전단을 보았을 수도 있고 서점 창문에 진을 든 책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 나는 그것을 내게 말을 거는 진이 알라딘의 진이라는 거죠 즉 나의 높은 자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나의 충동을 따랐는데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내가 직관이라고 착각한 감정적 반응을 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 일기장에 그 미세한 차이를 계속 기록했다 당신도 자신의 직관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기를 바란다 나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 내 생리적 반응 내면의 시각적 이미지 등 내면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진동을 모두 기록하며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자 오래지 않아 직관과 감정적 반응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일부 사람들이 직관을 두 번째 시야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해한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의 차이다 영어는 sing with the eyes 이거하고 sing through the eyes 두 개의 with와 through의 차이죠 눈으로 보는 것은 생리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당신이 눈을 통해서 볼 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외적 결과를 창조할 수 있는 내면의 비전을 개발하게 된다 직관을 발달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일단 시작하면 숙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투자에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사실 나는 부동산을 공부한 적이 없다 그저 어떤 장소에 들어서면 느낌이 왔다 그 느낌이 오르면 옳다는 것을 알았고 틀리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도 아주 빨리 알 수 있었다 느낌은 묘사하기 어렵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느낌은 진동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 느낌을 끌어당김 고요한 작은 목소리 또는 시각적 강화라고 부른다 당신 내면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징후를 인지하라 직관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당신은 직관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며 그것이 가라고 하면 그 말대로 가게 된다 비록 그것이 비논리적으로 들릴지라도 말이다 사실 대부분 비논리적이기도 하다 아시다시피 논리란 의식의 마음과 지성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직관은 당신이 운명적인 존재가 되도록 도전하게 만드는 당신의 높은 자 즉 당신이 끌어당긴 미래다 직관을 따르는 것은 감정 즉 움직이는 에너지를 느끼고 그것을 몸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멋지네요 다시 한번 직관을 따르는 것은 움직이는 에너지를 느끼고 그것을 몸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감정은 몸을 움직여 행동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재차 강조하지만 우주가 속도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고대 신비학교의 한 가르침처럼 무엇을 결심하던 그것을 빨리 알아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내일까지 남겨두지 마라 히또르이가 자신이 알게 된 것은 정말 빠르게 행동으로 옮긴다고 얘기하죠 자신의 급한 성격을 그렇게 재능으로 활용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신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라 운명은 과감한 사람을 좋아한다 자 우리 나비님들 함께 들으시면서 어떤 통찰이나 깨달음 혹은 새로운 관점 또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긴 것이 있으신가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함께 남겨주시면요 책춘함이 답변은 다 못돼 드려도 함께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우리 나비님들의 생각 함께 들려주세요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의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하시는 첫 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비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